한국 육군과 해군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탄생했다. 최근 국방부의 놀라운 발표에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까지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4일 핵 더블 U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화력 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로 2020만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23척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동화력함은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 불리는데 중형 미사일을 가득 싣고서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 함정은 거의 수비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격용 함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합동화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만들려고 하는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T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이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 이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발로 무장한 합동화력함은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로 북한 내륙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무시무시한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렸던 한국이 떠다니는 배의 미사일을 장착해 강력한 육군의 미사일 무기와 해군의 콜라보가 성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일각에서는 천조국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해군은 일명 아스널-10으로 불리는 합동화력함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는데 이것이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하지 않은 것을 한국이 하게 되면 결국 적의 공격 표정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을 가지고 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목표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미국 함정은 장거리 대양항해를 해야 하지만 한국이 아스널-10을 만들면 작전거리는 1000km 이내의 연안함 수준입니다. 평소에 한국의 지상 방공망이나 이지스함의 방공망의 보호를 받다가 작전 시에는 적국의 기지 근처로 가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집중 투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와 전투기가 있는 우리 공군기지를 노리고 있어 공격에 취약하지만 바다에 떠 있는 합동화력함의 경우 계속 이동하기에 북한이 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공격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북한의 디젤 잠수함은 계속 이동하는 해군 함정을 추적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잠수 성능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이 합동화력함이 공격을 당해도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보다는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화력함에는 구축함 등에 들어가는 값비싼 센서 등 첨단 장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합동화력함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초반에 대량 화력을 퍼부어야 하는데 지금 이동식 발사대는 트럭 1대당 미사일 2발을 운용해 동시 대규모 발사가 힘들고 공군이 보유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도 F-15 전투기 1대당 2발을 실을 수 있는데 60대의 F-15K로 수천 개의 목표물을 제압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화력함에는 한 척당 대략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광개토 2 및 광개토 3에도 각각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니 일거의 적을 미사일로 급습하는 데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총 3대의 합동화력함을 만들게 되면 300발의 미사일로 순식간에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큰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육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밀리지만 해굴력에서는 압도한다는 일본에게 한국이 만든다는 합동화력함은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최근 공개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 이러한 주장을 6년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립전시관에 올린 홍보 영상에서는 독도를 두고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너희 시대에는 꼭 갈 수 있게 될 거야라고 말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관을 지닌 일본 정부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기에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대놓고 한국이 우리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과거 2019년 한국의 해굴력 증강이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고 한 일본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일본 매체 제이비프레스는 한국이 만들고자 하는 항공모함은 일본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사일을 대량 장착한 통합 화력함이 큰 우려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다량의 탄도미사일과 지상공격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지상공격 전함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히 현무삼시 미사일을 여기에 달면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3조 7천억 규모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2일 아사히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스탠드 오프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 생산을 위한 사건의 계약을 미쓰비시 중공업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생산하고 육상자위대에 배치된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현재 약 200km인데 일본은 이를 1000km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상자위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올해부터 2027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한다고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이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서 해외의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수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10조를 투자한 일본 첫 제트 여객기에서 일본의 기술을 고집하려다가 실패하고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주요 무기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미사일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합화력함에 해도 새로운 러브콜을 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항공기 제조 전문업체이자 주요 방산업체인 보인과 미래전에 대비한 게임체인저금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3일 보인과의 MOU 체계를 맺고 연내 인공지능 AI 무인 체계계 레이저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전장 핵심 전력 중심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방사청은 보인과 함께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해 국방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 기업의 소재부품 장비 기술력을 보인에게 소개하고 항공우주용 반도체, UAM, 디지털 생산 시스템 등 공동연구개발화엔드 뒤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실무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보인이 손을 잡은 것은 최근 한국이 순수기술로 개발한 KF-21 전투기에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든 FA-52 전세계 시장에서 팔리고 최근에 미국 경전투기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캐나다 왕립해군이 약 59조 원을 들여 한국의 잠수함 12척을 구매 제안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영국 해군으로 구매한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 비용으로 2조 원 이상을 쓰고 한 척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출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캐나다는 잠수함 교체에 나서면서 한국산 잠수함이 캐나다군의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잠수함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은 이미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뤄내어 세계 최강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손을 잡으려 하고 전세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무기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군 함대를 3배 규모로 확충하려 한다는 소식이 중국과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군비 경쟁의 판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함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 신형 스텔스함, 탄도 요격이 가능한 호위함, 합동 화력함 등으로 규모를 지금의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구나 이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초강력 군함을 다수 배치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이 되면 한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균형이 요동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한국의 해군 전력 확대를 두려운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기존 해군의 전력을 완전히 뒤엎어 막강 해군으로 거듭나겠다는 혁신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가장 긴장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서방 동맹의 선봉에 서려했는데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해군 전력마저 강화하자 긴장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정조대왕함의 성능이 상상 그 이상으로 알려지자 한국이 본인들의 군함을 벗겼다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두려워할 한국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무엇이고 중국과 일본이 두려워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중 1 해군 제독들이 절망한 이후 1998년 취역한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취역을 시작으로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었던 한국 해군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자체적인 함대공 능력을 보유한 두 척의 대형 수송함과 세 척의 이지스함, 여섯 척의 구축함과 일곱 척의 신형 호위함이 실전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해군력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신형 군함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4년에는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잠수함의 1번함이 진수됩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수직발사관의 수를 10발로 늘렸습니다. 이 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세 척이 건조될 예정인데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 해군은 총 6척의 도산 안창호급 48발의 SLBM 발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두 척의 울산급 호위함 배치 3와 정조대왕급 구축함 2번함,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2번함이 동시에 진수되고 2026년에는 울산급 배치 3의 마지막 6번함과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3번함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해군의 구형 함정들은 신형으로 교체되고 이후 건조될 함정들은 우리 해군의 신규 전력이 될 것입니다. 2027년에는 두 척의 울산급 배치사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마지막 함정이 진수될 예정입니다. 울산급 배치사는 우리 해군의 차기 호위함입니다. 만제 배수량은 기존 대비 더 키우고 이 밖에도 완전전기 추진, 고출력 레이저 무기 탑재 등 더 다양한 전력 탑재는 아직까지는 비밀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8년은 우리 해군의 역사가 다시 씌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이 완전히 취역하면서 대한민국 해군이 이지스함 6척 체제를 완비할 뿐만 아니라 한국형 구축함 KDDX 1번함이 진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는 경하 6천톤, 만제 8천톤 고도의 스텔스 설계와 완전전기 추진, 통합마스트 등이 적용된 완벽한 미래 함정입니다. 그리고 2030년 울산급 배치사의 마지막 5, 6번함이 취역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형 항공모함의 본격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러니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국 해군이 이렇게 대한대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특히 정조대왕함이 자신들이 건조한 1만 3천톤급의 이지스함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자랑인 55급 구축함을 한국이 베꼈고 그렇게 베껴서 만든 정조대왕함은 과무장되어 있다. 고 망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정조대왕함의 자체 기술로 수직발사대를 건조 탑재한 것은 물론 대형 미사일들을 통합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고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에 노골적으로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참고로 정조대왕함의 수직발사대는 미국에서 이전받은 발사대가 아니라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탑재한 KVLS-1, KVLS-2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수직발사대가 베일에 쌓여 있어 어떠한 무기체계를 운영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조대왕함에 있는 KVLS-2는 850 직경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대형 사이즈의 수직발사대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자체 개발했다. KVLS-2가 이전 발사대에 비해 면적이 80% 이상 커졌다. A는 평균적인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수직발사대의 사이즈가 전보다 커졌다. 여기에는 탄도미사일은 물론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에서 도입한 기술로 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지대함, 함대함, 함대지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한국의 야심을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정조대왕함에 SMU까지 판매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L-SAM 해상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0년 내에 한국이 중국을 능가하는 방어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의 성능과 탑재 무기들의 면면을 심층 분석한 티가 납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미국이 아직도 710급 수직발사관 개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이후 한국이 두 번째로 850급 수직발사관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며 한국의 절약을 놀라워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2014년 850급 수직발사관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고 자랑으로 여겨왔는데 한국이 곧바로 넘어버렸으니 당황스러울만도 합니다. 무엇보다 정조대왕함이 운용하는 수직발사대는 무려 104개. 중국의 난칭함은 112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난칭함에 비해 배수량이 작은데도 중국과 대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란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하나 놀라워한 점은 미국이 조선업 세태로 자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빨리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빨리 만들기로 치면 중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한국이 정조대왕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무려 17개월 만에 완성했다며 이러한 건조속도는 중국과 비교해도 빠른 것이다. 미 해군이 부족한 군함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의 건조능력을 끌어들이면 미 해군의 군함 건조속도는 무섭게 빨라질 것이라고 한국이 미 해군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정조대왕함이 갖고 있는 한국 자체 기술의 수직발사대와 한국의 무서운 군함 건조능력과 세계 제1의 건조속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 무기 별것 없다며 폄하하기 일쑤였는데 이처럼 올해 들어 중국 언론들의 논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함 건조능력이 무섭게 성장했으니 경계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렇게 정조대왕함을 심층 분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역시나 헛소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저기서 끌어온 것을 통합하는데 능한데 중국 난창함도 베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조대왕함의 출현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베끼기에 능한 한국 해군은 앞으로 중국 해군의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고 이런 중국의 망언에 대해 한 한국 네티즌은 보다 못해. 이런 댓글을 달아 중국의 망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해시태그 무슨 소리냐. 베끼려면 좋은 걸 베끼지. 우리가 왜 중국 걸 베끼겠냐. 한국이 중국의 군함을 절대 베끼리 없는 이유는 다음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주도 조선업 굴기를 앞세워 싼값에 노동력을 투입해 많은 수주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들이 잇따라 사고와 결함을 일으키자 오죽하면 최근 호주에서는 중국산 선박 운항 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이처럼 중국 조선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일감이 떨어졌고 결국 중국 정부는 조선소들의 수십 척씩 군함을 건조하는 일감을 나눠주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5형 구축함도 그때 건조된 것입니다. 중국은 2년 만에 55형 구축함 5척을 진수시켜 얼마나 속도전을 벌인 것인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은 군함을 하나 건조하면 2년여의 시간을 두고 다음 군함을 건조합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군함의 결함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주고 결함을 살피는 일이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불량 군함이 서해에 널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2106년 림팩 훈련 때였습니다. 중국은 당시 자신들의 이지스함 52시를 가지고 참가했는데 중국의 52시 전투함은 가상 전투에서 그만 명중률 30%라는 처참한 성적을 받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2시 이지스함을 보완한 52대함은 2017년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훈련 당시 며칠간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회를 표류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어선도 기관 고장으로 이렇게 표류하는 일은 드문데 한국과의 함정이 이런 수준이라니 눈물 없이는 보기 힘든 중국의 최신 뗏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무슨 한국이 중국 군함을 벗겨서 이지스함을 만들겠는지 중국 네티즌들의 망언은 무시하는 게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무기가 잘 팔린다. 사실 이 문장을 어색하게 느끼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금액 혹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아니라면 조명받기 어려울 정도죠. 지난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방산 수출 계약 체계력은 약 130억 140억 달러 하나 약 17조 원 18조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 다변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받고 있죠. 국방부는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세계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에 들 전망이며 대상국은 작년 UAE, 이집트, 폴란드, 필리핀 등 4개국이었지만 올해는 사우디 등 중동,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까지 확산시켜 12개국으로 늘었는데요. 수출 무기체계도 수출 효자로 꼽히는 KE전차와 K9 자주포에 더해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 로켓, 원양 경비함 등으로 다양해지며 지난해 6개 품목에서 올해 12개 품목으로 입에 늘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협상이 지연되었음에도 달성한 놀라운 결과물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산 수출은 단순 수출이라는 금전적 이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 방한한 줄리안 스미스 줄리엔 스미스 주 나토의 네이티오 미국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판매 관계로 인해서 폴란드 국민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티오 회원국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 라는 다소 의외의 말을 남겼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점검하는 특집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유럽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라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단순히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고 잘 파는 수준을 넘어 세계에 퍼지고 있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군사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국 최대 경제방송국 CNBC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소식을 특집 편성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DC멘터리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미 CNBC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거래 국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특집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리포터의 첫 멘트가 인상적인데 한국을 직접 방문한 그녀는 한국은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큰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정부 지원, 가성비, 빠른 배송을 앞세워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서양 방산업체와 저렴한 중국 무기 제조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도대체 한국이 중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었을까? 라며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를 짚었습니다. 실제로 방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 30억 달러 약 3조 6 영억 원에 머물렀지만 2021년 말 호주와 체결한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 등 굵직한 수주가 이어지며 처음으로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등해 불이 떨어진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등을 대규모로 발주하면서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2조, 구 225억 원로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5배 가까이 방산 수출액을 늘린 겁니다. 리포터는 장소를 옮겨 약 30년간 한국해양수호의 임무를 다하고 퇴역한 서울함 울산급 호위함 중 입원함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함 계량형은 현재 방글라데시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이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군사장비를 운용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표 방산업체들을 소개했는데요. CNBC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로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NX-1 현대로템이 있는데 탱크, 비행기 등 이들 제품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AEROSPAC 엔드 디펜스 엑서비션에 전시됐다. 미국, 유럽, 폴란드에도 전용 전시관이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이웃한 쫄란드가 한국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며 로켓 발사대천무, 탱크 K-E 전차, 전투기 F-A-50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2022년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산 무기들을 짚었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한국은 무기 수입에 있어서 미국에 이은 폴란드의 두 번째 큰 파트너가 됐다. 폴란드 주변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안보 위기에서 이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군수산업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를 통해 나토 기준을 준수하는 무기를 생산한다는 것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토 기준을 준수한다는 것은 한국의 무기 그리고 그 부품들이 통상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이며 이는 한국 무기들이 나토 동맹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다시피 한국은 폴란드의 긴급 요청에 따라 첫 계약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K-9 자주포 초도 물량 24문을 출하해 선적했는데 2개월 만에 폴란드에 도착해 초도 물량 인수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후 2차 물량인 12문, 3차 물량인 12문까지 총 48대의 자주포를 계약 체결 5개월 만에 전부 납품했습니다. 특히 3차 물량의 경우 한국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 중 폴란드 요구 조건에 맞게 정비해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납기 능력을 자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스카 피에트레비치는 2018년 헝가리가 독일에게 44문의 레오파드 레퍼드 탱크를 주문했는데 벌써 계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대밖에 도착하지 못했다며 유럽의 이러한 방위산업의 잠재력 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위치는 상당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이러한 방위산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사실 한국의 무기산업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에 있던 메가 더더글러스 머카서 1880-1964는 지상군 파병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잃어버릴 것도 포기할 보급품도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당시 한국군의 무기는 절망적이었는데 북한은 구소련이 제공한 소총 15영정 각종 포옥 139문 T-34전차 87대 항공기 94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소총은커녕 탄핵도 부족한 실정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전쟁 당일 우리 국군은 M1 소총 1 276정 카빈 소총 607정에 일본이 쓰다버린 구식 소총까지 전부 합쳐도 10영정이 되지 못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미국의 탄약 지원을 요청했고 주한미군사 고문단 KMAG 메가더에 요청해 소총탄 24만 발, 105곡사포탄 10영발 등 427톤의 물자를 긴급히 공수해 버텨냈습니다. 현재 한국산 무기는 전세계 점유율 2.4% 2018-2022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당시 북한은 김신조 등 특수부대를 침투시켜 남한을 도발했고 1971년에는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라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상호방 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보호를 받았지만 베트남전, 푸에블로 사건 등을 겪으며 피로감이 누적된 미국 정부는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자국이 담당해야 한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 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소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7사단 18영명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이 직접 무기와 탄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워 번개 사업을 지시했는데요. 그에 앞서 1년 전 국군 현대화 장기 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설립했는데 말 그대로 번개불로 콩 구워먹듯 국산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칼빈 소총, 기관총, 수류탄, 유탄발사기, 박격포 등을 전부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시작해 총 8개의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무기 개발을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자 방위세를 신설하면서 74년부터는 군전력 증강 사업인 율곡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한국이 서서히 무기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율곡 사업으로 M16 소총과 탄약, 포탄, 수류탄, 한국형 군용 지프를 비롯해 133T급 고속정이 건조됐고 2차 사업에서는 육군이 직접 사용할 K1전차 K200 한국형 장갑차 K55 자주포와 함께 고속정, 초계암, 호위암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탄력받은 한국은 3차 율곡 사업에서 1, 200톤급 잠수함까지 건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무기 사업으로 무기를 개발했지만 K는 수출이 아닌 내수용이었습니다. 당장 한국을 위험 중인 북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 수출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가장 저렴하고 만들기 쉬웠던 탄약이 주요 수출품이었고 고작 동남아에 탄약과 포탄을 수출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로 접어들며 고성능 엔드고가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은 상상도 못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적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2년 가까이 러시아와 대등한 전투력을 보이고 있는데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 중인 만큼 엄청난 포탄 소모전이 펼쳐졌습니다. 양국 모두 생산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탄약을 사용했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손을 벌렸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유럽 등 서방국에 곡사포와 장거리 로켓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155호 곡사포탄인데 전 세계 전체 보유량의 약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포탄은 곡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에 쓰이는 주요 포탄인데 한국은 K고 자주포에 이 포탄을 쓰고 있고 늘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훈련하면서 엄청난 양의 포탄을 생산해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루 3년 발, 1년간 약 100만 발의 포탄을 썼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지원해주기에도 무리한 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족한 지원 능력을 메우기 위해 한국에 손을 벌렸고 한국이 미국에 수십만 발을 공급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 많은 양을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와 대적할 바탕을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떠벌리느냐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 몇몇 국가도 전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꼴찌거리 북한도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무기를 수출해 이문을 챙기고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 간 3나노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TSMC의 기술이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부풀려져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삼성이 반격의 기회를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얼마 전 업계 최초로 3나노 공정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A17을 아이폰 15에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17의 생산을 담당하는 TSMC가 보여준 성능 향상이 이전 세대에 비해 기대 수준을 크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이 기존 4나노 공정과 견주어 성능은 22%, 전력 효율은 34% 향상됐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3나노의 경우 반도체가 차지하는 면적은 기존 대비 21% 축소됐고 성능 P, 전력 P, 크기어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 모두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미완성 공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의 자회사인 아이시놀로지 LLC의 분석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공정은 공정 미세화에 따른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인텔의 7나노급 공정인 인텔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도 뿐만 아니라 고성능 셀 하이 퍼포먼스 셀즈로 비교해도 성능 향상 측면에서 인텔의 7나노 공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발열 문제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된 게 없다니 이 정도면 거의 사기 수준 아니냐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해외 IT 매체들도 A17에 적용된 TSMC 3나노 공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아 TSMC는 지금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영국 IT 전문 매체 PC 게이머는 아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새로운 3나노 실리콘의 장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힘들다. 새로운 SOC 시스템 온침는 트랜지스터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며 효율성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한편 3나노 모바일 AP 시대가 열리면서 파운드리 기업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퀄컴은 2024년 3나노 공정을 통해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생산할 예정이고 삼성도 이르면 올해 말 4나노 공정을 활용한 엑시노스 2400을 공개하고 내년 말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내년에 3나노 2세대 공정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3나노 GAA 2세대 공정에서 대형 모바일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반도체 설계업체들이 제조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수준이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삼성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파운드리 자체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이미 3나노 GAA FET 수율이 60% 이상 올라온 삼성전자가 2나노 경쟁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나노는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로 현재 삼성과 TSMC가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에 적용하고 있는 핀팻핀 FET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팻은 기존 평면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 구조의 공정 기술로 TSMC는 3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에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반면 세계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는 3나노에 GAA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GAA 기술은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채널과 게이트가 3면이 맞닿는 핀팻과 달리 GAA는 3면에서 맞닿게 해 전력 소모가 더 적고 누설 전류도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GAA는 핀팻보다 전력 대비 성능 측면에서도 1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3나노 이하 공정부터 삼성이 TSMC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5에 자신들이 개발한 3나노 N3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기고만장했던 TSMC는 자신들의 3나노 수준만 탄로나고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자 시작부터 꼬이고 말았습니다. 3나노를 기점으로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기술 격차는 극명해질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의 과감한 메모리 반도체 감산 전략이 먹히고 반등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산 효과가 통상 36개월 이후 나타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는 업황 정상화에 있어 적기인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감산 효과는 물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HBM과 DDR5 등 고부가 제품 수요에 힘입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감산에 감산을 이어가는 것도 모자라 업체인데 덮친 격으로 이와태현 기타가미시 공장 부지에 신설하고 있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의 가동을 내년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면서 가동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인데요. 키옥시아는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대규모 공장을 만들고 양산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반도체 불황까지 겹치면서 감산을 계속해왔고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도 가동조차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낸드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상위 업체 중 한 곳이 사업을 접게 되는 치킨게임 결과가 내년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이목이 쏠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인 키옥시아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두 회사의 합병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낸드 상위 업체 중 가장 위태로운 곳은 2위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 기업들이 치킨게임의 최종 희생양이 될 것이란 계산 아래 내년까지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길어지는 낸드 시장 불황을 버텨낼 실탄 즉 재무적 여력이 부족합니다. 키옥시아는 이미 자본의 상당 부분을 까먹을 만큼 재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신공장 투자나 연구개발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 후 기업 공개 IPO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지만 두 회사의 합병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낸드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벼랑 끝에 몰린 것인데요. 낸드 시장의 혹한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데다 인공지능 AI 투자붐이 불고 디렘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낸드 수요가 되살아나기는 더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낸드 사업에만 집중하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과 달리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나머지 경쟁사들은 모두 디렘을 주력으로 하는 곳들이라 인공지능 투자 수혜를 크게 누리고 있다는 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렘과 낸드 사업을 모두 하는 삼성과 SK는 낸드에서 강도 높은 감산을 하고 적자를 보는 대신 디렘에서 고부가 제품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덕분에 낸드 적자를 만회하고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이 치킨 게임의 패배자가 유력해 보이는 지금 아무도 두 회사의 합병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반면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낸드 시장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수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될 것입니다. 이미 기술면에서 삼성과 SK가 저만치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 무대에서 치킨 게임에서 패배할 회사들이 나올 때까지 삼성과 SK 하이닉스로서는 느긋하게 기다릴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